미션 설치가 더 어려운 23해남입니다. 요즘 다들 너무나 바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. 시간은 금이다. 누가 한 말이죠? 비트코인 몰랐어? 몰랐어? 네,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아요. 구름 한 점 없습니다. 와, 화창한 날씨. 하지만 존나 덥습니다. 짜자잔, 짜잔! 기억나시죠, 여러분? 참 재미있게 본 것 같은데, 모래시계. 나 지금 놀고 있네. 놀고 있냐? 우리 민수 형님의 쩌응용기.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, 여러분. 23해남은 오늘 모래시계 준비할지는 상상도 못했죠? 왔다, 모래시계 사달라 했더만 큰 놈 사주지, 진짜. 5분짜리 사주고 이걸 개미 전만한 거 사줬네, 진짜. 너무하네, 이거 어떻게 맞춰. 아따. 모래시계를 이렇게 엎어놓고 시간 내에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닙니다. 모래시계를 재밌게 본 추억이 생각나서 한번 준비를 했고요. 5분 이내에 원샷이 나와서 모래시계를 팍 하고 날려버릴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서? 저쪽에서. 거비고! 23해남은 아주 유명한... 10, 10세! 여러분, 모래시계 동안 소음할 것 같지 않나요? 난 안 돼. 아, 왜 안 된다고 그래요? 요래에 요래에 차면 될 것 같은데.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안 되나? 될 것 같은데. 난 아주 크게 될 거니까. 시, 잘하는 방법은 옛 고수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. 중용에 이르기를? 어? 중용! 너나. 너나! 와, 이렇게 신중하게 찾는데도 안 들어가? 그래도 오늘 미션. 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. 넌 내 여자니까! 넌 내 여자니까!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? 23년은 혹시 개발이세요? 떨고 있냐? 여러분, 미션 잘하는 비결이 있어. 첫째는 돈이거든. 둘째는 이 비상한 기억력이야. 어? 자네 이름이 뭐라고? 23일함입니다. 어? 넌 나에게 목욕감을 줬어. 너는 내게... 곧댕을 줬을 것이지요? 핑크색 소나타보다 이쁘지요? 지랄한 자, 지랄을 해. 야, 지랄아. 뭐가 됐어? 오빠, 비는 것 봐. 대박. 해보는 게ger. 에미야, 소ft지 해자국 좀 끓여줘라. 안 맞았을까? navigate. 마저 봐봐. 아, 나 왜 뭐. 요즘 내가 누구때문에 슬럼프라고요? 수의금 때문이요 수의금 멋지게 쉬었는데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 일찍 조기운충 왔습니다 배고파 저랑 같이 라면 먹을래요? 브레이크 타임 20분 후 미션 왜이래? 개판이지? 어휴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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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ö 으앗 Park 컷 여러분은 지금 포스트를 잘 맞추는 법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졌어 어렸을 때 모래시계를 아주 재밌게 봐서 오늘 쌈바 가게에 미션을 준비했는데 여코트에서 운동회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눈 팔려갖고 성공 못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든 없든 23년한 영상 보시고 호탕하게 웃어보시자고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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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